칠린저 이렇게 쓴 경기인데요 조거섭 선수 한동훈 선수가 있습니다 아우 엄청난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지금 못파도 없을거에요 여기가 한동훈 선수같은 여자끼 아 이전 경기 20.1이니까 또 조거섭 선수 응원하시는 선수들이 많을텐데 걔가 걔가 조건이 수원도 어떻게 많이 났겠구만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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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한동훈 선수를 응원하는데 참치이계라는 참치이계라는 그리고 실제로 항해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죠 아 같이 조건이 조건이 지금의 한동훈 선수가 더빙이 되겠지 지금같은 경우는 종섭 선수가 조금 무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보는데 겸위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고령면에서는 정은섭 선수가 조금 더 많이 들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은 정은섭 선수가 먼저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쉬는 기간이 많아서... 그런 여담도 있던게 황혜사 하면서 배위에서 라켓스윙 연습도 하고 벽치기도 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구요. 그정도로 스포시에 대한 열정이 엄청 많은 선수입니다. 정오섭 선수가 핑크빛 아대를 끼고 승리의 아대가 될지 오늘 한번 지켜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번 게임은 정오섭 선수의 서브로 게임이 시작할 것 같습니다. van 될 일이다! 그리고 이제 정호섭 응원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정호섭 선수의 응원과? 정호섭의 응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한동훈 선수를 아는 사람들은 잘 없다보니까 실시간으로는 응원이 잘 올라오지 않은데 첫 게임부터 타이트하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선수의 장기는 드라이브가 장기인데 정호섭 선수가 빨리 캐치해서 안목을 차려줬습니다 드라이브 코스가 정말 좋습니다 정호섭 선수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피곤해 피곤해서 자기 샷이 안나오는 것 같은데 한동훈 선수는 본인이 원하거나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예상nn 럭키샷이죠 안Чune? 모든 실시간 채팅에는 정호섭 선수의 응원밖에 없습니다. 평평한 응원이죠. 부산의 박진규 선수가 응원의 메시지를 요즘 박진규 선수는 제가 같이 모임을 하는데 술 먹는 사진밖에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정호섭 선수가 이제 조금 모중의 모습을 찾아서 정호섭 선수가 이제 집중을 해가는 듯합니다. 이제 스윙도 부드러워지고 정호섭 선수가 급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정호섭 선수는 이제 코러스 쪽에서 많이 데뷔를 해주어야 되고 이제 한동호 선수는 이제 코러스 쪽에 경영이 많아요. 아, 네. 정호섭 선수는 이제 코러스 쪽에서 많이 데뷔를 해주어야 되고 알면서도 알았습니다. 드라이브 비율의 드롭을 하나씩 들어가니까 게임 풀어가는 게 정말 유리하게 풀어가는 거 같습니다. 두 선수 다 수비도 좋고 공격할 때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때를 지금 써보실 수 있는데요. 드라이브 엄청 잘 빠졌습니다. 약간 럭킹이다. 정어섭 선수가 좀 툭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 이 포인트가... 이건 약간 욕심이었어요. 그렇죠. 아... 1세트가 정어섭 선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아... 역시 액션 하나 들어가죠. 내용이 예쁘다. 뭔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정동원 선수가 잘 풀어가다가 후반부에 실수를 많이 하고. 오늘 두 점에서 조금 욕심이 많은 욕심이 들었습니다. 오늘 전우현 선수는 게임 치고 싶지 않습니까? 아 치고 싶죠. 치고 싶은데... 더 치근하게 쳐다보니 김병상 선수보다 저랄 것 같아요. 확실히... 염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 동스코스 선수인들도 항상... 네. 겨울철이니까 준비운동을 또 많이 하시고 경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대편 코트에는 하대근 선수와 정민호 선수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아... 2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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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원 선수가 어떻게 풀어나오지? 시작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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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한참 크로전 시도 elaborate. 이전 마지막에 따라로 apart 현재의 마스터 방안은... 서동삼 선수가 올라갔죠. 그리고... 김정욱 선수?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코트에서는 하대근 선수하고 정민호 선수가 이제 게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트는 한동훈 선수가 초반이 없으세요? 정원섭 선수 초반 스타트에 집중력이 조금 좋지 않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적선 잘 뺏어 있는데, 이 세트는 한동훈 선수가 칼데스 기준이 oriented. 그렇지. 털이 다 부쳤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좀 더 가까이 돼서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집중요금은 확실히 선보건소가 좋은데 당반 넘어가면 좀 더 따라가는 모련함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호섭 선수는 앞서가면 조금은 해이해지는 기분이 되는 것 같아요. 정호섭 선수가 점수명에서 끌려가기 때문에 정호섭 선수가 점수명에서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렇죠. 끌려가기 때문에 본인이 해야 될 풀이 일찍 돼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수가 많았죠. 본인이 당신모델이 이렇게 가격이. 하아 서로 지금 실수가 너무 많은데요. 박진규 선수 일단은 감사합니다 사적인 얘기 그만하세요 하지만 또 드라이브 위주로만 구사하다보니 정원섭 선수가 풀리기에는 제자리가 딱 좋은거 같은데도 실수가 많은게 안타까운거 같습니다 아 저건 퍼포먼스 하나 나오고 저건 또 저건 약간 티비를 보고 약간 의식한 듯한 정원섭 선수 아하 정원섭 선수 정원섭 선수 정원섭 선수 네 3세트에 정오섭 선수가 어떻게 게임을 풀어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4세트에 정오섭 선수가 어떻게 게임을 풀어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4세트에 정오섭 선수가 잘 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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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맞도록 타임은 아쉽네요 오히려 본인이 잘했던 크로스 쪽이나 공략을 했다면 좀 좋았을텐데 좋은 선수 앞에 아... 다운이죠 이제 스트랩적으로 부담이 되는 점수대라서 아... 아... 저거섭 선수도 이건 욕심이었어요 무리야 이게 지금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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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강이 좋다 이건 결승이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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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왜 찬스볼이 자꾸 생기냐면 정호섭 선수가 멀어져있거든요 그렇죠 그룹하더라도 지금 한걸음 더 뛰어가고 있어요 지금 갔더라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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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도 한동훈 선수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이번 포인트부터는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포인트같은 만약에 저거섭 선수가 뺏겼더라면 더 힘든 그렇죠 점수대요 무거운 점수를 사실상 아... 또 실수가 나오죠? 이건 한동훈 선수한테 큰... 너무 큰... 다시 동점이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저거섭 선수가 심리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빨리 기다릴게요 이거는 본인이 고민을 했어요 이걸 직선으로 빼일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막 꼴이 빠진거니까 직선으로 뺄 수가 없어서 기간 점수를 한동훈 선수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제부터의 포인트는 정말 이제 게임에 영향을 미친 만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금 아... 아... 이 포인트에 또 실수가 나옵니다 이제는 지금 뒤로 갈수록 이제 실수가 많으니까 그... 자세가 못 파지기 때문에 꼬리 바로 밑에 날려요 아... 럭키죠 완전 대전 저것부터 지금 엉덩이 빼면서 드롭을 롤 그렇죠 오히려 정자세를 잡고 드라이브를 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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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적인 부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리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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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의 욕심을 넘어갈 수 없죠 아... 정하섭 선수 2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등 잘했어 아... 아... 아쉽죠 정하섭 선수의 응원이 많았는데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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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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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а